내일은 이제 또 연휴를 앞두고 마지막 9월의 거래일입니다. 어떻게 대비를 하고 또 연휴를 맞아야 할지 고민이 점점 커지는데 그렇다면 내일장 어떻게 대비를 할지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은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이게 참 계속 내려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추석 연휴 때문에 떨어지는 것은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뉴욕도 떨어지고 아시아 시장도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데 내일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세요?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장은 뭘 하려고 할수록 계속 미국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추석 이후에 투자 심리가 좀 괜찮아지는지 여부만 좀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오늘도 하락 종목 수가 1200종목이거든요. 지금 제 기억에 맞으면 한 4거래 연속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하락 종목 수가 1200종목입니다. 상승 종목 수가 300종목 정도 되고요. 3명이 사고 12명이 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종목이니까 삼성전자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가 있는데 3명은 사고 12명은 팔아요. 이게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딱 그렇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오늘 그렇다고 해서 상승하는 종목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없는 건 아닙니다. 가온그룹, S바이오메딕스 등 종목들 가는데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강약한 종목이 이슈로 해서 가는 종목 외에는 현재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뭘 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악재가 좀 많아요. 미국 금리 이슈 있죠. 셧다운 이슈 있죠. 그리고 홍다가 또 계열사가 원리금 40억 위안을 상환을 하지 못해서 또 홍다가 부동산 이익이 또 나오거든요. 악재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금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불확실성이거든요. 우리가 미국 중심 보실 때, 애폰의 FNC 보실 때 공금리가 장기화된다, 이것만 보시는데 파월이 했던 얘기를 보게 되면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점도표 제시하잖아요. 올해 5.6%, 내년 같은 경우에 5.1% 올렸잖아요. 그런데 점도표를 보고 파월이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 계획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왜 제시를 해요? 왜 제시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든 건데 이런 것들이 시장이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런 파월이 했던 얘기를 포함해서 헝다 이슈도 있고 셔다운 이슈도 있고 금리 이슈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마법에 달해 있잖아요. 선반영. 이런 것들이 되기 전까지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봤을 때 아마 이 얘기도 전문가분들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실적 예상치를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원래 3분기가 7조 8천억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3조 원대로 내려오더니 또 평균적으로 2조 원대로 내려오게 되고 또 1조 이하로, 1조대로 예상하는 키움 증가 같은 경우는 1조 5천억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삼성전자를 포함을 해서 실적 시즌에 들어왔는데 어닝 쇼크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시장이 좋으면 이상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추석 전까지 계정에 계좌 닫아버리고요. 내일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닫아버리고 추석 이후에 다시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짧은 수납에 의한 개별 주목 장세, 이게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세에서는 두 대 잡기씩 매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쉬십시오. 맛있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연휴가 찾아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내일까지는 좀 잘 버텨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종목이나 업종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추석 연휴 이후에 뭘 노릴지 내일 좀 어떤 업종을 살펴볼까요? 요즘 이 질문이 제일 어려워요. 저를 제일 닫고 싶긴 해요. 다들 난감해하십니다. 그런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제부터 새롭게 보기 시작한 건 엔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옴 시티. 네옴 시티?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슈가 있다 보니까 기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10월 중순에 사우디 방문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네옴 시티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니아도 그렇고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만 수술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일본, 중국, 세계 각국에서 수술을 받으려고 정말 진짜 피트 있는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대 그룹 총수급으로 이제 방문단을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이 정경연에서 한경연으로 이름을 받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경연 같은 경우도 이제 사우디, 리아드, 카르타르 도하에서 파관될 경제사절단도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정부도 그렇고 재개도 그렇고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10월 중순이면 이제 추석 지나면 이제 10월 초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이슈가 선반이, 이슈가 좀 빨리 움직이면은 아마 이 네옴 시티 관련주의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좀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일장 유망 섹터 같은 경우 네옴 시티 관련주의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거에 관련돼가지고 금양, 그린 파워란지, SY, 히림, 알고 계시는 종목들 일단 우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카타르 에너지 장갑 면담이라든지, 메타 컨택트 2023이라든지, 그리고 밀리 이서재, 이게 수요일 날 또 이제 상장을 하거든요. 이슈는 많아요. 그런데 어느 게 갈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조금 이제 제 판단에는 계속 접근 가능하고 조금 가깝다 생각이 드는 게 네옴 시티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옴 시티 관련 섹터 테마를 좀 일단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선별을 잘 하는, 매매를 직접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내일 좀 잘 좋은 종목들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겠고요. 리스트업 하셔야죠. 그렇다면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략해볼 만한, 살펴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JYP 엔터 테먼트입니다. JYP 엔터요? 이거는 내일 쪽에 한번 공략해볼 만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엔터주를 유명 섹터로 할까 하다가 종목이 안 보여서 재팬트를 했는데요. 스트레이 키즈 그리고 일본의 남자 아이돌 리지 투 프로젝트 그리고 A2K 이런 이슈들인데 제가 주목을 하는 것은 A2K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A2K 같은 경우는 북미 쪽의 아이돌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비차라는 북미 현지 여자 아이돌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미국에 데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하이브 앤 유진스처럼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싶습니다. 저도 내용을 찾다 보니까 알게 된 부분들인데 일단은 JYP USA 리퍼블릭 레코드 소속으로 미국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JYP 엔터 테먼트 같은 경우는 팬덤 비즈니스를 상당히 잘합니다. 잘하고 리퍼블릭 레코드 같은 경우는 대중 싸움을 공개해야 되는데 리퍼블릭 레코드 뒤에 누가 있냐면 전 세계 3대 레이블입니다. 3대 레이블인 유니버셜 뮤직이 있는데 이 회사가 또 뭘 잘하냐면 미국의 메이저 라디오라든지 방송이라든지 행사 쪽으로 출연을 시킬 수 있는 막강한 파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시장에서 어떤 대중성의 유행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노출을 상당히 잘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트와이스가 미국에서 상당히 지금 현재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리퍼블릭 레코드의 힘이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이게 뒤에서 든든하게 뒷뱅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블랙핑크 같은 경우도 리사가 태국에 상당히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미국 현지 아이돌에다가 리퍼블릭 레코드가 조금 힘을 받쳐주게 되면 저는 미국에서 뉴딘스만큼의 어떤 선풍적인 인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I.P가 팬덤을 모으고 리퍼블릭 레코드가 대중성을 키우게 되면 성공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프리데비 아직 데뷔한 건 아닙니다. 프리데비 싱글 타이틀곡 Y.O. 유니버스가 있는데 여기에 유튜브 월드와이드 트렌딩 1을 벌써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북미에서 벌써 이제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J.I.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뉴뉴스 같은 그룹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다 보니까 J.I.P가 좋게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역 전략을 말씀드리면 이제 11만 원에서 11만 5천 원 정도 가역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3만 5천 원인데 이게 최종 목표가는 아니고요. 13만 5천 원이 돌파가 되게 되면 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가 아닌 분기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철가는 10만 3천 원 제시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J.I.P 엔터 내일 시초가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 걸그룹이 과연 정말 인기를 폭발적으로 얻으면서 주가도 함께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재미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태근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